아, 내 핸드폰 돌려줘요. 네? 아, 당신이 사인데 핸드폰 좀 돌려달라고. 휴대폰 값 다 치렀고 다른 사람 줘버려서 그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거 가져가봐야 쓰지도 못해. 내가 바빠서 그거 아직 해지도 안 했거든. 핸드폰 못 돌려드리니까 얼른 해지하세요, 그럼.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아랫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. 이렇게 모셔놓고 언짢는 기억만 들여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가자고. 아까 오디오름 사고 당신하고 상관 있어요? 그동안 받은 거에 이자까지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선전포고 좀 했어요. 휴대폰만 있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요. 이해가 안 온다. 알겠습니다. 배고플만 하면 happy. 무한지وب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